차 생산을 부업으로 하시는 게 판매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차 하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. 저희가 먹을 때는 좀 비싸게 먹는데 생산자들은 쌀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게 안타까웠고 관광 상품을 소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그 나라를 알려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아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볼 때에 운을 받는 게 좋은 것인가요? 뒤집기에는 10분 정도 구경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요즘은 한 번의 다행이미가 190도 더 자극적이지간에 안녕하십니까 김진감 마을 감사합니다.